1년에 결정하시기 전에 두 분이 두 번의 열애설이 있었고 또 부인도 하셔서 그 두 번을 부인한 사각이 로맨스로 호흡을 맞추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으셨는지 그걸 좀 각각 좀 듣고 싶고요. 그 다음에 이선호 감독님은 두 분을 캐스팅한 이유와 함께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열애설이 좀 어떤 고민되는 포인트는 아니었는지 그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. 감독님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? 감독님.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어? 그럼 되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어? 안전이네요.